결혼 중개업체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얼굴이나 키, 또 몸무게 같은 정보를 광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서 2년 전부터 이걸 금지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여전히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 여성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한 업체 대표는 결혼하게 되면 여성의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를 제공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정 조치 영영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불법 광고를 계속하는 건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불법 광고를 찾아내고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관할 지자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업체 주소지가 바뀐 걸 모르고 엉뚱한 지자체에 통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 상품화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대응책은 미비하다는 게. 처벌 법규가 있어도 미미한 의지 탓에 여성과 결혼을 상품화하는 불법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경찰서가 의